동물들이 총을 들고 있는데? 총이 나와 보더랜드 3 여러분들과 함께 보더랜드 3를 한번 탐험해볼거에요 보더랜드 저도 굉장히 유명한 게임으로 알고 있었지만 플레이 본적 없었는데 이번 3가 나온 시점에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보더랜드 난이도가 있네 뭐야 이건 협동하는게 더 좋다 정말 기회가 넘치는 멋진 나리로군 자 누가 오는거지 가탈리의 사이렌 제원사는 슬로보 데스마스터 뭐할까요? 슬로보 데스마스터 고 오 뭐야 이거 아니 익숙한 점프는? 뭐 뭐 뭐 자막이 있어요? 근데 말이 엄청 잘 들리긴 해요. 자막이 여기 있네. 캐릭터들의 독특하고 재미난 점을 살리기 위해 거친 언어 표현과 잔일한 묘사가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자막이 있어요? 너희는 포위 땅이었다. 당장 문을 열고 차비를 구하거라. 아 그래. 생각 좀 해보고. 좋아. 항복하겠어. 제발 살려줘 깡통로봇. 그럴 줄 알았지. 당장 문을 열어 새로운 왕을 영접하라. 우리가. 내가 해냈어. 크림슬레이더에 또 승리를 선사했다고. 플레이어는 볼트헌터가 되어 게임을 진행합니다. 이 단전을 저단하라. 나에 공유로 봐. 도독하지 못. 강통로봇. 널 요강으로 만들어주마. 나의 공유로 봐. 뭐야 이게 살까? 예리한 레이저 아니 죽는거라구요? 총으로 적을 죽이고 그 전리품으로 새로운 총을 얻어 총을 사용하는 것에 재미를 붙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 열기 오 뭐야 사악한 레이저 악랄한 레이저 다 먹을 수 있어요? 인벤토리 그런게 있는건가? 아 그러네 나는 무기 들고 있는거랑 교체하는 짓 계속 백팩 좌우 아 뭐야 이거 침승보다 더 야만적인 것 같군 오우 좋다 오우 오우 뭐야 하늘에 썰어졌네 안녕 릴리스 할렉트리스 트로이 작전을 아주 성공적으로 마쳤어 나 혼자서 말이야 크림슨 라이더에 합류한 걸 환영한다 트리에는 액션 스킬 강화 패시브 스킬이 포함됩니다 플레이어의 스킬 선택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몬스터인가 이거 동물들이 총을 들고 있는데 동물들이 총을 들고 있는데 동물들이 총을 들고 있는데 총이 나와 동물들이 총이 나와 뭐야 이거 왜이래 시작 2 내 나의 손에 죽는다니 나의 나의 손에 죽는다 아아 색깔도 좋아하지 조사를 하면서 우승 상품은 바로 나입니다 그래 그를 보는다 김치, 나의 손에 죽는다 나의 손에 죽는다 그는 우리의 손에 죽는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냥하는 발, 사냥하는 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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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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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